김나영, 마이큐님의 새로운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란 발자크,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김나영, 마이큐님의 종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 김나영님의 종교는 무종교인 것 같습니다. 가수이며 화가인 마이큐님의 종교는 기석규입니다. 두 번의 새로운 사랑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과거 김나영 결혼 그녀는 2015년 4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10살 연상의 최모씨와 갑작스레 비밀 결혼을 알렸습니다. 2년 조금 모자란 시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제 옆에서 응원해주는 짝꿍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짝꿍과 아내, 남편이 되는 결혼식을 하러 제주도에 왔습니다. 제주도의 돌담을 배경으로 서약의 장면을 올린 김나영은 신혼여행은 제주도라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못을 박았죠. 또한 친구들이 꾸며준 귀여운 위댕가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차는 제주도의 렌터카 중에서 가장 큰 모델 중 하나인 기아 자동차의 레이라 더욱 주목을 더 끌었습니다. 말 그대로 신혼여행은 제주도, 다정한 친구 10명, 평소보다 조금 더 좋은 옷, 소박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의 완성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김나영의 이혼 김나영 구속된 남편과 결혼 4년 만에 이혼 방송인 김나영이 2019년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김나영은 2018년 11월 남편 최 모씨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선물 옵션 업체를 차려 233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자 남편이 죄값을 치를 것이라며 공식 사과했죠. 김나영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나영의 노필터 TV를 통해 이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나영은 온전히 믿었던 남편과 신뢰가 깨져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기에 두 아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며 두 아들을 혼자 키우는 게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지만 엄마니까 용기를 내겠다고 말했죠. 이어 어려운 일을 겪는 동안 내게 용기를 줬던 고마운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가게 됐다며 그곳에서 두 아이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려고 한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노필터 TV를 다시 연다. 응원해달라고 했습니다. 김나영의 당시 소속사인 IOK 컴퍼니도 이날 김나영이 남편과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 서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며 당사자와 자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추측성 보도와 댓글은 삼가달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사랑의 시작 김나영 마이큐한테 푹 빠져 생일 선물 같았던 첫 만남 김나영 마이큐가 열의 사실을 인정하자 두 사람의 첫 만남이 담긴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2월 16일 소속사 스카이이에넴은 김나영과 마이큐의 열의 사실을 인정했죠.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10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11월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같은 날 마이큐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얼마 전부터 멋지고 아름다운 분과 좋은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예쁜 만남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며 김나영을 언급하며 심경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열의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응원과 축하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뮤지컬 배우 김소연은 김나영의 인스타그램에 너무 축하해요. 라는 댓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은 김나영의 유튜브 채널 노필더TV를 통해서도 공개됐죠. 지난 10월 노필더TV에는 촬영장에서 갑자기 김나영에게 인호 옷을 입힌다면 이라는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김나영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라고 소개된 마이큐는 나영씨 몰래 카메라 성공하기 위해서 왔다며 화보 촬영팀 막내인 척 수수한 복장으로 등장했다. 앞서 김나영은 마이큐한테 푹 빠졌다며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죠. 화보 촬영이 끝나고 스태프들의 계략으로 인호 옷을 입게 된 김나영은 잠복한 마이큐를 알아보지 못했고 김나영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몰래 카메라 이벤트를 알게 된 김나영은 깜짝 놀라 눈물을 흘렸는데요. 케이크를 들고 등장한 마이큐를 보고 김나영은 생일 선밀이냐며 기뻐했습니다. 한편 김나영은 지난 2019년 결혼 4년 만에 이혼했는데요. 김나영의 전남편은 불법 선물 옵션 업체를 운영하며 200억대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됐죠. 당시 김나영은 배우자의 사업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며 사과한 바 있으며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이혼을 택한 김나영은 두 아들 신우 이준을 홀로 양육 중입니다. 가수 겸 화가로 활동 중인 마이큐는 2007년 스타일 뮤직으로 데뷔했으며 지난 7일 M5를 발매했습니다. 공유 다 가려도 숨길 수 없는 외모 김나영, 마이큐 응원 마이큐의 친구 배우 공유가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공유는 지난 7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글 없이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는 전시회장을 방문한 공유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공유는 자신이 관람한 작품들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죠. 공유가 방문한 전시회는 바로 마이큐의 M5였습니다. 마이큐는 현재 방송인 김나영과 교제 중인 가수 겸 화가입니다. 김나영과 마이큐는 지난해 10월 초 화보 촬영장에서 만나 2년을 맺은 뒤 11월부터 교제를 시작했죠. 공유의 게시물을 접한 마이큐는 하트 이모티콘 하나를 댓글로 남겼습니다. 한편 공유는 지난해 12월 24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고요의 바다에 출연했습니다. 마이큐 김나영과 공개 연애하더니 데이트 팍팍 1 플러스 1은 사랑이네 방송인 김나영과 여려중인 싱어송라이터 마이큐가 전시를 관람하는 여유로운 일상을 전했습니다. 30일 오후 마이큐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마이큐는 한 전시를 방문한 모습으로 지적이면서도 스타일리쉬한 비주얼을 뽐내고 있습니다. 어딘가 연인 김나영과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모습인데요. 이어 그는 차와 디저트로 여유로운 일상을 공개했죠. 두 잔인 찻장과 두 개의 디저트가 담겨져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끄는데요. 연인 김나영과 데이터를 나선 건 아닌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한편 김나영은 JTBC 예능 용감한 솔로유가 내가 키운다에 출연하며 아들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최근에는 싱어송라이터 마이큐와 여려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해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김나영, 마이큐 글에 좋아요 대놓고 럽스타그램 아예인지 싱어송라이터 마이큐가 훈훈한 외모를 뽐냈습니다. 마이큐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울레이터 창문을 통해 어렴풋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는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는 마이큐의 모습이 담겼죠. 하얀색 니트와 바지를 입은 마이큐의 훈훈한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또 이 글을 본 김나영은 좋아요를 누르며 마이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열애 중 김나영, 마이큐, 패셔니스타들의 남다른 커플룩 방송인 김나영과 가수 마이큐가 센스에 있는 커플룩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5일 김나영은 자신의 SNS에 오늘의 기록이라며 카페와 식당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죠. 사진에서 김나영은 흰색 케이블 니트와 흰색 면바지를 입어 화이트룩을 완성했는데요. 이 의상은 앞서 연인인 마이큐가 선보였던 스타일과 커플룩이었습니다. 앞서 마이큐는 자신의 SNS에 전시회 레스토랑을 방문한 사진을 게재한 바 있는데요. 김나영과 같은 브랜드의 흰색 케이블 니트에 흰색 면바지를 입었죠. 니트 안에 파란색 셔츠를 레이어드를 한 것조차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차를 두고 SNS에 게시물을 올렸지만 커플룩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예계 대표 패셔니스타인 두 사람은 같은 옷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해 남다른 감각을 뽐냈습니다. 두 분의 새로운 사랑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